안녕하세요. 하루하루입니다. 제 이름은 케버입니다. 저는 외국인 마케팅 팀과 함께하는 팀입니다. 제 이름은 제이, 하루하루 원더입니다. 저는 CEO와 파운더입니다. 여러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저의 디렛입니다. 저의 디렛입니다. 한국에서는 하루하루 바쿠츄 아이크림이 인기가 가장 많은데요. 그 이유는 이게 얼터나티브 레티놀이라서 순한 화장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. 지금 세상에 가장 유명한 제품은 이 클렌징 오일입니다.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정말 많은 인그리디엄이 있는 것입니다. 메이크업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. 가장 저평가된 제품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히알루로닉 에센스인데 이름이 너무 단순해서 기대치가 낮지만 사실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깊은 보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페이셜 오일인데요. 만약에 저같이 토너랑 이 히알루를 쓰면서 페이셜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쓰신다면 정말 깊은 보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잘가요! 그리고 이 히알루로닉 에센스 이 히알루로닉 에센스